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결단이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한 자부 들으시고 성료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교대에 가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집회를 가면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또 강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집회하면서 앉아있다가 아 천국에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미국에 들어오기 전 3일 전에 이렇게 딱 집에 앉아있는데 아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달라스에 가서 이렇게 또 앉아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출발하기 이제 하루 전에 아 내일 이제 이 시간때면 집에 있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전에 달래스에 돌아가고 싶었을 때 제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때 그러다 금방 또 생각나는 것이 아 얼마 안 있으면 또 천국에 이렇게 앉아있겠지? 이런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이렇게 생길 때 제일 먼저 나한테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이 나한테 들어왔었어요 그때 나한테 주어주던 책들이 전부 다 종말 신앙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신앙을 그때 많은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办 mais 이번에 그, 우리 전 매튜 오 직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한테 얘기한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그 수술한다고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는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집사님이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참 저렇게 좋구나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 종말신앙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믿음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을 하게 되어있어요 because you're not really living your life the way you want it because you realize that there is a conclusion that there is a judgment in everything that you do and you are very aware of the life that you're living in 초대교회에 있었던 열두 사도라든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정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and if you really think about the twelve disciples you know these guys were always waiting like their entire life saying that Jesus Christ will come for the second time and they hope that it was really soon but for them this life the Christian life that they lived in properly was because of this faith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그게 겪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for them no matter what difficulties that the disciples were able to face they always had the hope and the faith to believe that you know Jesus Christ will come soon and this was the hope that they had that was able to continue to motivate them within the living the proper Christian life 이번에 그 선교도에서 많은 분들의 간중도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and within the missions convention I heard a lot of testimonies within that convention 많은 현장에서 전도 열매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a lot of the stories are alive because we evangelized within the fields you know we saw the fruits as a result of evangelizing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현장에서 났던 그 모든 기적과 모든 그 열매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and what I also prayed about is God I also pray that you know the church members here that we also evangelized in our fields and also bear the fruits that other evangelists are bearing within their fields too 저는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지? 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the thing that I always ask myself is let's say that you know my life ended tomorrow and I met God what will I tell God? what will I say to God?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 만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you don't know when you will meet God it could be today, it could be tomorrow, it could be years you don't know that 이번에 우리 박원영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또 우리가 언제 당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천국 가는 것도 가장 먼저 중요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너 그동안에 뭐 했냐 열매가 뭐냐 하면 내놔봐라 하고 얘기할 때는 뭘 내놓겠냐는 거예요 so if God's plan was to take your life away today or tomorrow and you meet God tomorrow God will ask you what have you done for me? what are you going to say?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서 네가 그동안 뭘 했냐 내놔봐라 하는 얘기 물어보신다면 가보니까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참 답답한 거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네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또는 교회 밖에서 네가 무슨 열매 맺었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God will judge when you die or the sick is coming but He will ask you what are the fruits that you have now? what are the fruits that you have bore within this church? what are the fruits that you have bore within your life? what is that? 네가 교회에서 정말 생명구원에서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 맺었느냐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If God asked you did you really put in work? did you really put in hard time to save, to evangelize? did you really put in that effort or not? 또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지 않냐 네 직분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느냐 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When I gave you a choice When I gave you the opportunity to do what is right What have you done for the church? What have you done for me or for God? 아, 그런 걸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도 맺고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자신이 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nd of course everybody has their own fruits which you know we don't know we may not know about but honestly it's not enough 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I ask myself Is this how I'm going to live my life? Is this the life that I want?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돈이 많이 있었느냐 적게 있었냐 명예가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네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옆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You know Yeah, you can make a lot of money or you may not have a lot of money You could have success or not But the question is When God asks you What have you done for me? What are you going to say to God? What fruits can you show before God? 그 요번에는 그 성교대회 마시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 정말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러고 이렇게 왔습니다 And with the mission convention I think this was my biggest sticking point And I'm saying to myself It's just This is not good enough 아, 이거 이렇게 살아있는 정말로 안 되겠구나 정말로 뭘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렘던트들도 정말 정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이번에 선교대에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던 그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한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작인에게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정말 철저한 완벽한 주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작인에게 맡기기 전에 그 포도원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보인 게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둘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즙 짠은 틀도 만들고 밖에서 동물들이나 도둑료들이 들어올까 울타리처럼 망대도 만들어놨고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소작인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완전히 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소작인에게 너 와서 여기서 포도를 잘 키워라 하면서 맡기고 세를 받기라 하고 이렇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장소를 구축해놓고 망대도 해놓고 보호막도 다 채워놓고 했으니까 소작인이 농사에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농사가 너무나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기 걸로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이 포도가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아 지금은 열매가 맺었으니까 뭔가 지금 소출이 있겠지 포도주를 만들어놨겠지 싶어서 자기 종을 보내서 가서 우리 약속한 대로 그 일부 세를 좀 열매를 좀 거둬오도록 해라 하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남의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마땅히 주인한테 줘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가 와서 한 것이 모의가 있어 내가 농사에서 내가 거둔 걸 갖다 왜 그 사람한테 줘 이 좋은 걸 갖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폈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울타리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서 열매만쯤 달라고 했더니 지가 노력해서 지가 다 한 거죠 네가 한 것이 뭐냐 하면서 폐생이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참고 다른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장님이 다시 보낸 종을 갖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래도 계속해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보내는 건 뭡니까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는 걸 자꾸만 가르쳐주는 거죠 이 땅 손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내 거니까 빨리 그 적당하게 약속한 대로 내놔라 하는 걸 나타내고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보낼 종도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보내면서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알아서 하겠지 내 아들은 좀 귀하게 여겨주겠지 하고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이 딱 오는 것을 모습을 보자마자 이 소작인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아들이 왔어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그 소유주가 장기간 동안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먼저 오랫동안 지나다가 이것을 내 땅이라고 하고 신청하게 되면 자기 땅으로 바뀌어지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듣고 아 저 주인이 죽은 모양이다 저 아들만 죽여버리게 되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아들을 죽이겠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이건 참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서유관들 이 대제사양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소작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서 매맞고 죽기도 했던 것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 예언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뭐냐 바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로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를 받으러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열매를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감사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네가 신앙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이거를 체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하고는 상관없이 온 사람을 때리고 죽여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자기 목적만 위해서 막 살았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냐 하면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농부들에게 가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라 그런 고난이 있는 그 아들까지도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 포도원 밖에 버렸다고 얘기하고요 이 포도원 밖에 버렸다는 것은 시체를 들판에다 버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짐승의 밥이 되도록 이 저주받은 몸으로 그냥 이렇게 저주받은 짐승식으로 취급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피사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내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구조 말씀 보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아, 이 보게 되면 참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성교대회 갔다 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포도원 소작인들이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자격 박탈시켜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매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있는 그까지도 완전히 취소시켜버려서 완전히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전혀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해버린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직이 해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그 소작인의 주체가 혈통적인 유대인에서 이제는 믿음의 이스라엘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말씀하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시편 118편에 22절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성전의 건축자 된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을 돌이 하나님의 백성에 귀하게 쓰인 받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참이에요 이 건축자라고 하면 노련한 건축자 유명한 아주 정말 기능이 뛰어난 그 건축자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드는 데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돌을 갖고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돌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버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버려줬지만 이 성전을 만드는 데 가장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동안에 완전히 버려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중요한 도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방인들은 인간의 축도 못 들어가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바로 우리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돌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귀한 모퉁이 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지만 내가 이제 너를 귀하게 쓸 테니까 모퉁이 되리되어다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성경 많이 알고 있느냐 너 근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면서 참 성경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라 성경은 아는데 복음을 몰라 이 복음 속에는 면면히 흘러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있고 구원의 흐름, 말씀, 성체의 흐름이 계속 흘러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면서 그런 걸 모르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흐름을 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엉뚱하게 지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 하나님 자녀를 삼아줬으면 나 마땅히 해줘야 될 거 아니 왜 안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땡깡을 부리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m a child of God Why can't you answer my prayer? Why can't you make my life better? Why can't you make me happy? Ask if you deserve these things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거기서 한껏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면서 가장 좋은 포도와 바설을 허락해 주면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If God put you in a vineyard If God put walls, duck holes And God put you in the perfect place God put you in the perfect place in your life Then you have to work hard in that perfect place But instead here you are complaining Asking for more in your life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게 이렇게 열매받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If God put you in the best circumstances Right now God has put you in the best circumstances Best problem Best time of your life But instead you are complaining Instead of working hard where you are Instead of you giving offering the fruits Like you're supposed to before God 나한테 이렇게 줬으면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한테 또 갈게 왜 내 걸 또 뺏어가려고 그러는 야단이에요 But instead here you are complaining Why? It's just not enough I want more I want better I don't want to do this I want to be in a better life You are complaining Instead of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in your own vineyard life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가삼서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And I mean so many people have their prayer topic just wanting a better life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You have to understand Where is God going? Where is this word of God going? Not for you Where is it going for his plan?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다하게 됐냐는 거예요 Why do you think the Israelites, the people of God just like you, the chosen people were completely destroyed 왜 그들이 문제를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Why do you think the people of Israel just like you ended up getting destroyed?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목적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내 자신의 계획에 모든 걸 맞춰야 신앙생활하니까 한대기 시작하는 거라면 Because you didn't care about the plan of God You don't care what God wants You want what you want in life You want your plans You want your happiness You want your answer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흐름의 중요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That is why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must understand Where are we going? 영적 흐름에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어요 The people that are so ignorant so stupid about spiritual flows that you have to understand this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In verse 12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They sought to lay hands on Jesus Christ but feared the multitude for they knew that he had spoken that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분명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마땅히 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아무것도 깨달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진짜 화가 나는 거라 When you receive this word of God like a warning to you you ask yourself Am I doing something wrong? Instead what did they ask? No, I'm going to angry You are wrong 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Instead they received the word of God the warning from God instead let's kill him let's ignore what he completely ignore what he just said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You know, God gives you these messages because He wants what's best for you God's giving you these so that you can go inside the plan of God not to destroy you not to make your life miserable 근데 이 말씀을 받아놓고 죽이겠다고만 묻고는 않는구나 But instead what did the Pharisees do? They took this word of God They were angry They were angry and they wanted to kill Jesus Christ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계획이 지금 자기 생각은 계획하고 틀려지는 거라 이게 완전히 왜 were they angry? Because it's not what they wanted It wasn't in their plan They were so stuck up in their ego Their pride What they wanted They were just angry They heard this word of God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지금 이게 이루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This is not how I want my life to be This is not the life that I want to be in Why are you telling me this message that's not helping me in my life?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어도 이 성경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춘다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If you use the word of God and you try to do what's best for you what your plans what you want in life you are no different from these Pharisees 그들이 나타나는 특색이 바로 뭐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What's the first thing that they do? Emotions take over They're afraid 이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운 게 없어요 Because they don't they're not afraid of first of all they're not even afraid of Jesus Christ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They know God is there But they don't care what God thinks They're afraid of the people more than God 우리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두려운 거라 Instead of you being afraid of God you are afraid Well what will others think of me?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언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밖에 버립니다 If you don't understand the word of God If you don't understand the gospel This is how you will change 성경의 흐름을 모르게 되면 시대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If you don't understand the flow of spiritual If you don't understand the flow of the gospel You don't know what the plan of God is You don't know what this gospel is You don't know what this gospel is You will not understand anything that's going on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필요가 있어? 내 계획은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뭐가 필요가 있어? 이러고 살아가는 데 모든 목적을 두고 있다 Because you live your life according to what your plans are You don't care about Actually as a matter of fact You will use God's plan to help your life become better You don't understand what God wants 결국 이것이 실패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라 You will fail 유대인들의 실패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This The chosen people of God feel this exact same way 그러면 영적 흐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최의룩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생각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If you're living your life like a slave What do you think that goes in their minds? What do you think people that are so trapped within their lives What do you think they think about? 노예 살이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오늘 가면 감독관한테 얼마나 또 최적에 맞을까 어떻게 하면 적게 맞을까 이것만 생각했을 거라 Probably if you're a slave you probably think to yourself Well how do I get hit less? How do I get punished less? How do I endure these pain a lot less That's what I'm going through now 어떻게 하면 또 이게 뭐 빵 쪽으로 하나씩 더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얻어먹을 수 있지 항상 이걸 생각했을 거라 Or you ask yourself Well how can I get more bread? Or how can I survive the day?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you ask yourself If you're a slave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숨어서 좀 더 쉬고 좀 잠잠, 낮잠 좀 자고 있을까 아마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If you're a slave Then you ask yourself Well how can I just rest just a little bit longer? How can I do less? How can I be a little bit more lazy than other people?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는 한 절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If you're a slave If you think like this First of all you can't do anything else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There's no other way for them to get out of this 이들은 기껏 생각한다는 거죠 내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여럿을까 하면서 그것만 계속 고민하는 것이 노예들이 사는 삶이에요 The life of a slave The slave life that they live in They ask themselves Well how do I eat a little bit more? How do I rest a little bit more? How do I survive or not get hit a little bit more? Only physical things in life 항상 생각하는 게 아 빨리 끝나고 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 하면서 막 그것만 기대하면서 유일한 소망이 그것인지도 몰라요 But for them the only thing The only thing that goes in their mind How can this day end faster So I could just go home and relax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Does this sound familiar to you?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가서 쉴까 조금 더 돈 한 벌 좀 더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Isn't your life the exact same way 8 to 5 job How can my life be better How can I get a little bit more money than I How can I rest How can other people make my life better Is that not how you live your life too 유리인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사야 돼요 That's the reason why the Israelites failed 근데 주의기 12장 1절로 사죄보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바로 뭐냐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What is the only way for you to be free from the slavery It is the exodus 내가 많이 너희들 사는 길이다 This is the only way for you to be free from your life 이거 아니면 네가 절대로 해결되어서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If you don't do this You could never be free from your slave lif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욕하지 않으세요 God doesn't want a lot from you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God wants to solve your problems but not the problems which you think wants to be solved 우리는 기껏 욕하는 거지 빵 한 쪽도 돈 한 푼도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모든 기도들에 뭘 다 잡고 있잖아요 Your entire prayer topic for you is how can I make more money how can I make my life happier how can I rest more how can I work less This is most of your prayer topic 너희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수님들 요구에 있던 기도 제목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관님의 통체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단 말이에요 열정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럴 때에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 쓸모 없었던 너희만도 못한 이 모퉁이 돌이 정말 한 번 귀하게 쓰인 받는 코너스톤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한 게 아닙니다 그것뿐 달로 붙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출입기 12장 13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애급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향이 너희에게 내려 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단지 그 피 하나만 붙잡고 피를 내가지고 문에 바르기만 했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집의 집을 피한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아난 비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맞아요 내 피를 보게 되면 너희를 넘어가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모든 재앙이나 고통이나 모든 문제가 넘어가겠다는 걸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if you hang on to Jesus Christ the curses, the pain, and the suffering which any human being should face will pass over your life 어떤 재앙이라도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no matter what curses or disasters of this world which you should face that that will pass over you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be victorio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바로 영적 흐름을 아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this is the blessings that you receive if you are inside the spiritual flow 정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truly be victorio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you must receive answers then 정말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겠어요 you must change your life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if you continue to do what you're doing now what will you say when God comes to you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에 물 탄지 술에 술 탄지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are you going to truly go to God saying that well I don't know what I did what are you going to tell God 정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truly be victorio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m going to come to the conclusion now so you must come to a resolution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you must just change the flow of your life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수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법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갖다 묵상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you must first of all be aware where am I going in life what am I doing what habits and choices am I making in my life right now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상세에 있었을 때 그때 삶하고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만 체크해 봐도 될 거에요 ask yourself do I feel like I'm living a life of slavery do I feel like I'm stuck in life just like the Israelites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이 생활 이걸 한번 이 흐름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change your habit change what you do without you even thinking in your life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when you came to this church exactly how in what thoughts in what mind what posture did you come to this church 아 이 시간 됐으니까 오늘 또 교회 뭐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뭐 출석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오셨습니까 just like zombies you're waking up on Sunday oh it's Sunday I'm going to church I'm going to come here so that I come to church just to be in church and is that why you are here today 오늘 여기 오실 때 예수님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when you come to here today did you really meet God 내가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성을 드리게 해서 오셨습니까 are you truly come to church knowing you knowing that you have to give birth to God you knowing that you have to give praise to God did you really do that when you come here or did you just walk in here like a zombie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be aware look at what you're doing right now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when when the service ends when Sunday ends when the church service ends what do you do after what do you do after what's the first word that comes out of your mouth during lunch time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친구들한테 가서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문제 좀 해결하길 원해서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립니까 do you always wait for somebody to help you in your life or do you always wait to talk about your problems so somebody can give you answers to your miserable life that you're living in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목소리가 아마 내 자신의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심 내가 갖고 있는 행동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이것이 의식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하게 되면 그 삶의 그 열매가 미래에 내 가족 내 삶 내 사업의 모든 것을 그들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영적 흐름을 붙잡게 되게 되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붙잡았더니 그 피를 발랐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그 결론이 바라보느냐 유효절 피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모든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우리 꿈과 비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게 될 때 승리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큰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갑시다 같이 한 몰이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어서 모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을 이처럼 세워주어서 하오니 남은 여생에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운이 내려주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자신들의 신앙 기준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놓쳤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여 사오며 하나님 이 기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손들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원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 우리 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달라스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국을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어 없어서 은혜를 내려 주어 없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어 없어서 각인되고 뿌리내진 이 체질내진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어 없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글쎄의 복음을 통하여 해방받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